남자애들은 장남으로 싸우고 여자애들은 누구로 싸우다? 이들은 땀의 뒷땀으로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자말속이라는 소음을 만났습니다. 실제 주자가 한 말인데, 제가 이건 작사함이 아니고 주자의 말을 모르겠고만 했습니다. 이 자세는 나쁜 년이 있는 담당이라는 문화입니다. 또 피어보겠습니다. 그는 저에게는 그 아저씨가 주자들에게 유혹한 것입니다. 그래서 조사, 이의 마음을 키워주시기 위해 유혹한 것입니다. 확실시 아름다운 얘기하면서만 안쌔요 끌리기를 정해주면 탄탄한 사람 이 그논도 지리, 저논도 지리 준비를 하고 주자 말씀드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여학생들은 역시 학생들도 이렇게 이게 뒷 땅을 깐 놈 뒷 땅을 깐 놈 뒷 땅을 깐 놈 1, 2, 3번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할까요? 이렇게 찌질을 올리고 피지를 그리고 투표한 게 없으면 뒷 땅을 깐 놈 뒷 땅을 깐 놈 뒷 땅을 깐 놈 비닐투표를 하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사 좀 해볼게요 경우부장인하고 경우부장인만 두고 계시고 다른 분들 고개 숙시고 준비하시고 어떤 놈이 제일 찌질할까요? 비구듬구듬 시동세 1번 뒷 땅까지 2번 뒷 땅 전하는 놈 3번 뒷 땅 듣고 하얘는 놈 2번 뒷 땅 경향 파악 금방 되죠? 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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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80% 뒷 땅을 깐 놈 결과를 통계를 해서 저는 주로 이용하는게 뒷 눈 안쪽에다 에잇볼구듬을 붙여요 금지막하게 우리 반의 생량 뒷 가장 찌질하는 건 뒷 땅 전용 이렇게 찌질기 아이씨 아이씨 이 간지가 죽는거지 찌질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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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